전에 한 여인이 살았어요 폐괴력이 걸렸습니다 각혜를 하고 병 깊어집니다 거기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14가지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말하기를 절에 가서 백번째로 불공을 들으면 낫는다 그것을 듣고 정성스럽게 그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고도 위주인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그의 예전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구하시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놀으라는 거죠 그 웃김수 하지 말아라 화만 더 나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나 보세요 하고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돌아왔는데 그 종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들었는데 처음이고 뭘 모르죠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낫더니 여전사님이 곁에 오더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날 전 죄들이 주마당처럼 지나가면서 눈물로 통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4가지 병이 하나하나씩 치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건강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친듯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저로 도는 길에 길가에서 새칸만 어린 아기가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기를 가까이 가서 꼭 귀 안고 하나 옆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것이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이분을 모셔다가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수많은 병자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하는 집회에 병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현신의 군사입니다 자, 요즘 온통 코로나 난리전이 우리 최근 코로나 통계를 간단히 볼까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도벨로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통계입니다 시집각각으로 변하죠 이거는요 온 세계죠 미국에서는요 10만 명이 넘었어요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곳곳에 지금 난리입니다 온 세상이 난리예요 정말 2차 대전 후에 가장 심각한 질병과의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공산 압박과 치아 속에서도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둘씩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처음으로 파송하는데 세상 악하잖아요 누가 제자들이 말을 제대로 믿겠어요 오히려 핍박만 받고 고난 당할 것이 눈에 오니 보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을 좀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엄이 가득한 곳에서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여 승리하라는 명령이 있죠 지혜는 있는데 순결이 빠지면 교활함이 되고요 순결함은 있는데 지혜가 빠지면 어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과 지혜로 잘 무장하고 승리하느라 한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한국과 온 세상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 귀에 지금 생생 들리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질병의 창고라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런 상소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지혜와 순결함으로 역경에서 승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해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먼저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최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발빠른 대응으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이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참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계속해서 제때에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때에 적절한 조처 말은 쉬어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이비 이단과 근전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구 신천지 확진자로 인해서 갑자기 한국에서 감열수가 늘어가면서 나라가 온통 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온상이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리차제를 위해서 병이 꼭 안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수많은 정상적인 커리차가 교단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문제되는 곳은 신천지가 크게진 문제들이 있고 그 외에도 JMS든지 요체계는 만민교회든지 대부분 이단들 교회에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들 교회 수는 우리가 기존 근전한 교회 수보다 훨씬 숫자가 적지만은도 그들에게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이단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문제를 근전한 교회 그대로 대입시켜서 교회가 모든 문제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들 중에서도 교회 다른 분 다 계시니까 사이비 이단과 근전한 교회를 후배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롯한 공직자들이 교회와 등지지 말고 교회의 협조를 구하는 지혜를 달라 기대됩니다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환자 수가 급히 늘고 하게 되니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앞다투어서 신천지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급행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교회에다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들어도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서울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그는 명령을 어기고 예방수질을 어기고 교회가 예배를 들여서 환자가 생기면 정부가 구성권을 행사하겠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줄도 떠서 지지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국무총리가 그것을 또 강조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예배되지 말아라 예배를 들으려거든 모든 예방수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메달을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들이라 그거 안 지키고 문제 생기면 구성권을 행사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방수칙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m 이상을 떨어지는 것은 지키는 것이 일반 교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집이든지 음식점이든지 PC방이든지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공서도 2m 이상 떨어지지 않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대해서는 만약에 술집에서 2m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앉아서 술 마시면 교회에는 구성권 행사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다 그런데 하필 교회에 대해서만 인민자전을 떨어져 앉아라 정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많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면에서 무지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정치적인 의도가 순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정부 당국은 그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교회와 등지지 말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교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협조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는 이런 협조를 구하는 이런 지혜가 대통령을 비롯한 유행자들에게 공직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영국은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도와야 했습니다 프랑스를 도쿄에서 35만 대군을 도베베 건너서 지혜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직행이 됐습니다 독일군은 이 35만의 영국 대군을 댕크래커 반도에 몰아넣고는 멀살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35만 명의 영국군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 왕이 나라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자기가 손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5만의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군인을 구할 수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는 일 수 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왕부터 모든 국민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영국군을 몰살 시키려고 했던 그 독일군 진흥에 폭우가 힘으로 쳤습니다 탱크 움직일 수 없고 비행기 한 대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있는 그곳에는 좋은 날씨를 쥐어서 독일군의 공객을 묶은 독관행께서 그 35만 대군의 도배비를 건너서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이 왕이 한의 배에 감사면서 온 백사 한의 배에 감사면서 그 날을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날의 흥망성세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정지를 짜내고 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교회와 등지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협조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때 졸위받한 공직자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과 경제전쟁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막아야죠 모든 영향을 통해서 막아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올인하다 보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의 전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익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공직자가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공직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세와 생사부의 하나님 손이 달려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공직자들이 있는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위기 극복의 질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요 의료진과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난국 돌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진단 키트 개발 워킹 스루 드라이브 스루 등의 진로 방법 등 개발로 국의를 선양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과 과학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보다 더 신속 정확한 진단법 개발의 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단이 빠를수록 극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보다 더 신속 정확한 치료법과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는 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라일과 오울리압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공교한 것을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지혜도 하나님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든 굳이 아니하시고 후유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임의도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의료진국과 과학자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들에게 더 큰 지혜로 이런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진국과 과학자들이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 코로나 치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의 어술 한국의 여러 가지 정말 선진 시스템이 늘 알려져서 어떤 면에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이루는 선진국이면서도 선진국으로 제대로 대절을 받지 못하는 한국이 이번 위기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리고 수출의 길도 더 많이 열리는 이런 좋은 날이 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온갖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음 속에서도 극복을 잘했습니다 아임업이 때는 그 모기운동을 벌였습니다 서산의 유조선으로 인한 엄청난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정말 수많은 전풍사들에 인해서 그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로 날린데 한국은 그것이 아직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감사하며 정말 위로와 격리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에 맞이하십니다 이런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국가 방역수칙을 솔선해서 잘 이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외출 자제 이런 재능 모여로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알기만 하지 말고 솔선수음에서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서로 사랑, 협력,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집에만 가짐으로는 깝깝하겠습니까 이는 저렴으로 어림이 있을 겁니다 그는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빨리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국입니다 많은 자유, 인권,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처음에 마트 풀리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강력하게 폐쇄 조치를 해버립니다 국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인 나라는 국가에서 외출을 자제해라 해도 그냥 막 그냥 막 같은 막 다닌 그러니까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이 평신은 자유를 누리고 그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비해서 전체주의에 비해서 우수수성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더 신속하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야, 국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만 좋은 게 아니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고 이런 위기에 더 좋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빨리 극복했는데 너희들 뭐여? 그렇게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그러다 보면 혼동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원저문으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부 방역정책이든지 이런저런 일에 솔선숨하고 우리가 더욱더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그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가 존중 있지만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국민들의 마음만 먹고 정부 정책 협조할 때 협조만 하면 훨씬 더 낫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많은 국민들은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정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만 그런 것을 쉽게 빨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더욱더 멋지게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수상 속에서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폐지될까 봐 혹시 할인용과 관리를 생길까 봐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속히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를 열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위로를 드리며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위로되게 되기를 소원에 맞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강력한 이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조치를 참여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손깍질하고는 남을 수만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배를 쉽게 안 드리는 교회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위를 주시고 그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세상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만매의사치라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망률의 나라마다 다릅니다 10%도 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1% 정도 됩니다 그러나 100% 죽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병입니다 그 죄의 병에서 우리를 근처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런 영생을 얻은 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이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지혜롭게 행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과 천국 시민으로서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예배 들지 마시오 하니까 얼른 예배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희생으로 구원 받고 늘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해 드리는 천국 시민의 입장에 볼 때 그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역할을 분명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한의 법을 동시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의 법과 나라의 법이 다를 때는 우리는 한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에도 욕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고 천국 시민으로서 잘 사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서 승리하고 천국 시민에서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손에 맞이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교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시민도 되고 좋은 대한민국 국민도 되고 정부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하는 이 길이 뭐냐 하나님 이 길을 열어줍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방역수칙을 솔선수메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주로 비말에 의해서 전염되고 그리고 사람과 접촉을 위해서 땀이 든지 있는 접촉을 위해서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 위기 극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걸 교회도 알고 나라도 알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려도 전부 다 100% 마스크 쓰고 교회 들어오고 그리고 가능한 그릴 좀 띄어안고 그리고 접촉을 하지 말고 눈인사만 하고 당분간 교회에서 밥 같은 거 먹지 말고 가난한 예배들은 빨리 집으로 가고 그리고 체온을 잰다든지 여러 가지 손생이 손을 씬다든지 이런 방역수칙을 교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그 대신 하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 도와줘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더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이것은 인간의 힘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 모든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손을 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조금 그릴 두고 앉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선에서 정부 당국자와 교회 지도자 사이에서 서로 협력과 서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도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승리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원에 맞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성교와 부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이 됐습니다 그때 엄청난 전염병이 창구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될까 싶어서 다 봉사하지 않고 숨고 피했습니다 그때 크리찬들이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들에게 크리찬을 달려보게끔 만드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지금 전염병이 간 병으로 죽어간다 내가 가면 나도 저희들에 죽을까 봐서 죽어가는 그가 애타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러 안 가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게 새 계밀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할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목수를 버려서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희생으로 그들을 건져주고 도와주어야 될 자가 크리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오히려 성교의 기회가 되고 부흥의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찬들이 이 위기 속에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곳곳은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다같이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흥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한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온갖 종류의 분쟁 전쟁 기건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있다고 가르쳐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났는데 이 전염병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런 전염병들이 요 근래는 더 자주 유행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성경소로 돌아가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더욱더 경성하고 다수실 주님을 더욱더 기도 중에 소망 중에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4경전 2장에서 내가 죽기로 받은 바 3명 고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찰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유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환란이 기다리고 결말이 기다리고 얼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듣고 나는 그네 얼음을 탐할지라도 하늘도 받은 사명 이것을 담마하는 것이 내게는 우선이다 내 목숨 모두에게도 중하다 그렇게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림 입은 자들에 있는 모두의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느 손에 달려있다 나를 위해서 이 아들도 주시고 나를 죽어주신 우리 하느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럴 때 더욱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누나 굴로 강풍 속에서 수많은 그 옆에 사람을 구했던 바울 같은 자세로 사명함을 가지고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가서 나도 승리하고 계도 승리하고 나라도 가고 온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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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